요즘에 토익 만점 받으려면 어느정도 틀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다시 토익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요즘 만점 받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5월 26일, 6월 30일, 7월 13일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성적은 985, 990, 980 나왔습니다. 감점은 다 RC에서 나왔고요. LC 점수가 좀 후화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지금 이게 6월 30일 만점 받은 건데 여기 밑으로 와보시면 틀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감점폭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하나씩 틀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쉬운 문제일수록 감점폭이 크고요. 보시죠. 어떤 거는 2% 감점이어서 98 나오고 어떤 건 4% 감점돼서 96 나오고 보시다시피 LC는 총 3개 틀렸는데 만점 나왔고 RC는 1개 틀리고 만점 받았죠. 근데 여기서 RC를 1개만 더 틀려도 만점 안 나왔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건 5월 26일 날 본 시험인데 LC는 만점이고 RC는 5점 감점돼서 490 나왔습니다. 틀린 거를 확인해 보면 RC에서 2개 틀렸죠. 아까보다 1개 더 많이. 틀린 내용은 연계 문제 1개하고 문법 1개 이렇게 틀렸어요. 아까보다 1개 더 많이 틀려가지고 만점컷 아래로 빠진 거예요. 그니까 요즘 RC 만점컷이 몇 개다? 한 개거나 재수없으면 다 맞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 7월 13일 날 본 시험인데 980 나왔어요. 이번에는 RC에서 10점이나 감점됐는데 사실 틀린 거를 보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2개. 다만 점수 분포를 비교해보면 이번 시험 평균이 살짝 더 높은 걸 볼 수 있죠. 이것이 아까 5월 26일 시험 그리고 이거는 지난 7월 13일 시험. 평균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갔죠. 시험이 객관적으로 진짜로 더 쉬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학이라서 자란 학생들이 좀 많이 물리면서 평균이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인상적인 거는 LC를 한번 봐보세요. LC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나 틀렸는데 만점이 나왔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요즘 토익 만점 받으시려면 LC는 2개에서 4개 정도 RC는 한 개만 틀려도 위태위태하다.